그러면 긁게 쓰자 자, 늘까지 쓰시고요 이제 도까지 자, 나중에하게 살짝 다듬으시면 됩니다 자, 그럼 여기서 봉자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커야 되니까 충분히 액을 많이 묻히고요 자, 이 정도로 상당히 글씨가 커집니다 자, ㅊ도 나중에 쓸게요 자, ㄹ은 숫자 3 쓰듯이 하고 따로 연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글자를 자르셔도 됩니다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은 ㄹ처럼 느껴지지 않게 커졌다가 이 공간에 맞춰서 ㄹ을 바꿔놓으시면 돼요 자, 그럼 이 글자 분위기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평화를 조심하면 됩니다 그, Sheriff's attention 이제 A4 unit 안에 이렇게 써주세요